한국국토정보공사 폐차장입니다. 폐차장에 저희는 범인을 잡으러 왔습니다. 저는 형사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지만 고스레 씨와 함께 공조수사를 하러 범인을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목소리는가? 이번엔 찍어먹으면 안되겠죠? 나 계속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요. 나 억울해서 혼자 못가 너도 데려갈거야 니가 살면 니 처자식이 나한테 족쇄가 되잖아 그러니 어떡해 그 다음에 알지 그럼 자 피치포정도 더 들어갔대 그럼 저 피치포정도 더 들어갔대 인정해 내가 다른 줄 안생,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악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컷 컷 네 hamawa 되겠는데 너무 짠데, 이거. 진짜 대단하다는 고마운가 이런 거로 보면 저는 뒤에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나 딸 거 다 땄어, 이건 줄 알았어. 아니지, 이 차우이가 엄청 대단한 게 이게 다 차우과 귀신의 덕분입니다. 제가 한 게 있나요? 공주 수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뭐 제가 할 몫을 했을 뿐이고요. 이게 다 고수리시다 뿐이죠. 맞아요. 재수치하면 카드가 올라온다. 재수치하면 탁. 이렇게 해서 날린다. 그러면 이제 한 장이 여러 장으로 다 담아서 이렇게 해야 돼요. 마법 같은 방법으로. 파이팅! 파이팅! 추치합니다. 제1. 2. 2. 1. 2. 2. 2. 2. 2. 2. 2. 2. 2. 3. 2. 2. 3. 2, 3, 4, 3, 2, 3, 2, 3! 해볼게요. tier 6 돌린다. 차승승, 차승승. 차승승. 강경. 감사해요. 돌아 돌아 돌아. 자 간격 맞춰. 천천히. 돌아 돌아. 다 맞춰. 마법같은 맛으로 원하십니다. 자자. 진상에. 자막을 Would. 선을 맞춰. 진상 소유의 이름으로 아뇨. 육성.